주상우? 이 시간에 여기까지는 웬일이냐? 전화는 왜 안 받아요? 전화? 나 무음으로 해놔가지고. 야, 전화를 뭐 이렇게 많이 했어. 형은 진짜 에러 같은 새끼예요. 뭐 에러? 성격 더럽고 시간 가녀먹고 변덕스러운 데다가 매사에 비성적. 팩 보컬을 왜 가져왔어? 저도 지금 제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. 성우야. 머리로는 형 보내줘야 된다는 거 아는데. 그럼 이런 말 다 소용없는 거 아는데. 그런 거 다 알면서도. 좋아한다고요. 형이 좋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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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배 제안. 다시 대답해도 돼요? 아니, 이미 끝난 거 못 물러. 대신 다시 제안. 주상우. 나랑 연애하자. 체험판 말고 진짜 연애. 좋아요. 주상우. 아멘 스떨려 뒤집뻔 했네